음.. 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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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 스테이클, 스테이클, 스테이클 제이콜! 그래, 정말 죄송합니다, 클레어 흐.. 죄송하나.. 라이콜.. 당신은..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! 야 진짜 게임이 영화만 드러났구나 크라이시스 2..2 까지는 모르겠는데 3는 완전.. 당연히 말이야 좋아 그럼 괜찮아 괜찮아 싸우는 중에 말을 하죠 그래서 스토리를 놓치기 쉬운데 연출이 괜찮네요 정말 연출 그래 아 클레어 죽었어 아 클레어 죽었어 아 클레어 죽었어 야 왜이렇게 자책하냐 아 아까 나도 도와주고서 아 그렇지 얘가 인간전사라 영향을 안 받은거지 아 아 아 아 닭살 돋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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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원에서 시작했던 그 팀원의 어 연장선 이라고 해야되나 다섯 명의 팀원 세 명은 죽고 두 명이 남았죠 대장과 싸이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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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투리아, 이따가 왼쪽을 가져올 것 같다. 이따가 왼쪽. 이따가 끝까지. 이따가. 이따가 왼쪽으로. 기다려라 랍스 아직까지 살아있군요 화이트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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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건 뭐야? 끝 저거에요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점프해서 저기까지 가면 될 것 같은데? 점프해서 갈 수 있을까? 얼음도 없어요 자 빨리 가서 저걸 부숴버리고 싶은데 길이 없어 못올라가요 길이 있을텐데? 자 빨리가자 오오오 떨려질 뻔했다 어딘가에 길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거에요 어허허 이거는 외계인 가드타워 같은데? 에너지 에너지 어어 잠깐 꼭 꼭 이런데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가자 자 빛이 있는 곳으로 어유 빌어먹을 왕 외계인들 다 죽어 그냥 자 무기 들구요 외계인 무기 샷건 형태를 바꾸고 샷건 형태를 바꾸면 한 방에 원샷 1킬이거든요 근접전에서 뭐 뭐 임마 뭐 메뉴 개별 어 안죽었네 오우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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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급하면 주먹질이야 자 오케이 다 냄비라고 자 이쪽이 아닌데 자 위 위치가 어디야 위치 자 위에요 한칸 더 위 한층 더 위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소리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저기있다 어디야 자 올라가고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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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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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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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등대면